자 유튜브 아프리카 다음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아마리 박사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 이렇게 우두머리 개 있잖아? 개 죽인 다음에 그 뇌조직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러 가는 거예요. 갑시다. 야 가기 전에 여기 내가 또 그냥 그냥 둘 수는 없어. 여기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 여기 내가 여기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 어 여기 열고 갈 거야. 여기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간다 내가. 여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됐어. 됐어. 세이브. 은신. 됐어. 아 이걸 바로 보냐 니네는. 자 오게끔 해. 달려들어! 주인 죽일 거야? 로젠이 안 달려들어? 가자 로젠이 가자! 가자! 로젠아! 가자! 크로즈 좋아자! 좋아자! 원펀베이! 원펀베이! 이씨! 아... 언제쯤 원턴... 원... 원펀치 진짜 원다이가 되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저는. 응. 지금은 두펀치고요. 좋고요. 어? 어? 왜 불나는 소리가 나. 이게 끝이 아닌가? 어 끝이지? 뭐야 뭐야 뭐야. 어디서 뭐 싸운다 사람들. 가만있어. 펜 먹읍시다. 의약품도 지금 좀 많이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어... 스팀팩 하나 빨고. 아니다. 스팀팩 빨지 말자. 스팀팩은 퍼센트로 차니까 체력을 채우고 빠는 게 나고 그때까지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어? 거너의 메모? 이런 거 다 퀘스트 될 수 있어. 발각되면 왜 떠? 누구 있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쟤네들 뭔지 보자. 잠깐만. 이건 가져가야지. 거너? 얘네 원래 적이잖아. 그치? 얘네 원래. 여러분 원래 적이지? 와... 이게 빗나가네? 야 너만 거 아니니? 이게 어떻게 빗나갈 수 있어? 아니 야 너무했다. 그렇지. 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끌고 와서 한 방에 그냥 원펀맨 해버려. 이씨. 원펀맨! 해버리고! 이씨. 됐어. 어딨어. 원펀치! 뭔다이! 원펀맨 샷. 좋고요. 음. 이래서 원펀맨입니다. 힘을 10이나 찍었습니다. 이런 방송은 처음일 거야. 어. 거의 다 보면은 은신 쪽 아니면은 총 쪽을 찍을 텐데 저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근육맨으로 갑니다. 팔 진짜 그 아이지? 볼링 선수들이 한쪽 팔 엄청난 괴력 아이지 그거. 어. 근육. 그런 것처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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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으로 갑니다. 이런 거 덧 있는 거 아니야? 저장 저장. 뭐 있냐? 이거 구울 아니야? 어디서. 어. 뭐야. 왜. 왜. 전설이 또 왜. 아니. 잠깐만. 어. 체력 채우는 건 뭐야. 어. 전설도 한 방이지. 야. 다 죽었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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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부터. 야. 전세땜 떴어요. 개이득이야. 자. 자. 보자. 산탄총. 탄창 장전은. 우와. 야. 이거. 개. 개. 좋다. 야. 개이득인데? 오. 산탄총이. 지금. 어차피. 탄도 많기 때문에. 장전. 장전량이 한계가 없대. 계속 나가는 거야. 어.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의약품 하나 먹고. 국수 하나 먹읍시다. 자. 무기에서. 켈로그의 권총이 이거 아니고.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켈로그의 권총도 내가 즐겨찾기를 안 해놨네. 아. 여기 있다. 위에다 해두자. 아. 무한히 금지어예요? 어. 그래? 나 그건 몰랐네. 이거 한번 써볼까? 우와. 장전도 안 돼. 개좋아. 어우. 아퍼. 야. 이거 안 되는데. 어. 아. 뒤에 있는 애를 내가 조준했네. 야야야야야. 아. 빡쳐. 아우. 빡쳐. 이씨. 쟤네들은 왜 이렇게 센 거야. 이씨. 허허허. 내 자신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 내 자신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 어. 얘는 나오는 게 다르네. 아 야 근데 진짜 야 저거 또 옥이 생기는데 한번 더 털고 가고 싶잖아 이쪽으로 가보자 한번 돌아가 보는거야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게 또 폴하우스의 재미 아닙니까 쫄리는거 쫄려야지 재밌죠 그래그래 자리는 뭐야 여기야 어 여기있다 여기서 소리 나는데 어? 아니 쟤가 지켜 아 얘네들 이 안에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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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 밑에 있는데 내려가 됐어 됐어 넌 간다 우와 안죽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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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순간적으로 어 좋았어 좋아조 아 뭐야 그렇게 돌아간게 아니었네 어 그렇게 돌아간게 아니었어 야 여기 싸우지마 여기 싸우지마 여기 싸우지마 여기 싸우지마 여기 싸우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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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돌아갔었어야 됐어 내가 내가 조금 더 돌아갔었어야 됐어 생각보다 저기 멀어 저기야 저기 뒤로 가자 여기 여기야 우와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여기 수확률인데! 와 사기야 사기 게임 사기야 이거 와 망했다 여기 전설 있어? 어 전설이 있어야지 이 정도면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왜 와 60%가 맞아? 80%가 안 맞고? 아 그래도 두 번 다 맞았다 어 잘 됐다 좋았쓰 온발 좀만 게임이네 됐어 됐고 저장 한번 하구요 국수 하나 빱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야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뭐야 안 돼어어어어어 뭐야 어 와 74%인데 빗나가면 어떡하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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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